1.0.4.5.1 어디다 놓지? 공간이 없다는데? 2.0.4 점수를 보자 3840 이야! 이야! 500점이라데! 쪼런 아이템이 못 맞았어요 우와 귀염씨 많이 오른다 멋지잖아요 역시 소파는 저렇게 닿아야지 버섯 오케이 자 이제 철광석을 얻으러 갑시다 난 드래곤 슬레이어라고 봉을 상자부터 열자네 인도에 가서 빨간 보자 오김에 거점을 만들어야겠죠? 흙 흙을 꺼내 흙을 꺼내 흙을 꺼내 어? 흙이 이거밖에 없다고? 자 마이하우스 치워 가재를 치고 어? 모래? 유리? 모래가 있다는데요 이런 얜 뭔데 이리 단단해 잠시만 내가 때려도 이렇게 빨리 엎어질거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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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갈은 저거 뭐야 토끼는 으아아악 토끼 스테이크 이런 더러운 것들 토끼를 먹다니 내가 토끼 띄는 걸 알고 저러는 거야 아 좀 절로 가라고 집 짓잖아 가자 가자 크리티컬 조금만 더 지으면 돼 거점만 만들어야지 잠시만 문이 없는데 야야 내 집이잖아 돌까지 깨면 안 되는데 돌까지 깨면 안 되는데 아 이제 막 점프까지 해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문을 만들어서 옵시다 유리 가지고 모래로 유리로 만든다는데 고기하고 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고기는 드디어 챙겨왔죠 토끼 스테이크 석탄하고 같이 구우는 거 보니까 연탄구이 같은 거인가 봐 이거 어디 갔냐 이거 고기만 갖다주면 안 되나봐요 고기만 갖다주면 안 되나봐요 왜 고기를 갖다준데 먹지 못하니 이게 설렁탕도 아니고 문 하나 일단 만들고 예 퍼드나출러님 찾아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를 일단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야? 에이 에이 폰게임이 나왔다고요? 처음 듣네요 유리로 뭘 만들까? 드레스어 화장대 창문 어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너 뭐하냐? 들어오봐 쳐들어와봐 나의 성에 어디서 있... 너 따위가 내성을 넘어있을 것 같애? 이거 뭔데? 목재도 필요해? 하하하하하하 데미지도 못주죠 데미지도 못주죠 이제 언타체드가 내일 나오는 거 아니야? 고민중이긴 한데 나오자마자 할 것인가?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할 것인가? 한편을 오 야야야 문자는 이제 어차피 싱글이야 재미있게 안나오겠습니까 어차티도 멀티도 예전부터 언제나 한번 평가가 좋았고 디비전은 게임은 잘 만들어놓고 운영을 거지같이 한거라서 애초에 싱글 위주의 게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거에 대한 불만도 좀 덜 하겠죠 야! 아! 저 뭐가 있었어? 여기를 방으로 만들까요? 자! 제 거점이예요 마마리 성을 지웠어 자 이제 사냥을 하러 가봅시다 배고픈데 토끼 스테이크 한번 먹고 날은 안밝아져? 걔들이 들고 왔다가 망친 게임이 한두개가 아니지 않나요? 오오오오 딱 딱 딱 어? 포로사슬? 유비가 프랑스 회사요? 프랑스도 저의 적인걸로 어? 야기 숙배샐러드 유비소프트가 통순잎마을 이런곳인줄 알았죠 막 사장이 3대옥하게쯤 되는줄 알았는데 아닌가? 용설란인가? 그런건 아니구나 피가 없다 얘들 뭐..뭐야? 이거 많아 이거 야 경직 좀 먹어 경직은 먹어야지 그래도 인간적으로 공격은 안주지 않으나 짝 짝 짝 짝 짝 와 아무것도 안주냐? 토끼는 호전적이지 않는것 같아 역시 선인장 선인장이 공격에 떠있어 뭔가 점점 아이템이 늘어나죠 1장은 끝날 길이 보이지 않고 1장은 끝낼 수 있는거야? 그래그래 가자 그냥 나뭇가지인가? 이놈의 뭐래서 하나 없애버리는 것쯤이야 글쎄요 장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기술도 배운 거거든요 마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은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뭐 모아치기라는 기술을 배운 거고 캐스트를 통해서 아까 용도 잡았거든요 데미지 막 일식 뜨는 거 30분 걸려가지고 근데 용이 소파 주던데? 용 이빨이나 비닐 같은 걸로 갑옷이랑 검 같은 걸 바랬는데 뭔 용이 소파를 주냐 30분이나 걸려서 잡았구먼 일단 모래는 이정도만 가져가고 처음 보는 소재들이 많아 설강석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 그거 저 아닌가요? 제가 그랬는데 장로님? 길았네 돈드라 다양한 소재가 있어 다양한 소재가 있어 다양한 소재가 있어 땅골? 땅골? 땅골 가보자 땅골 가보자 처음 보는 소재 모래 모래마블? 바위? 철 철 철 철 철이야 철 쇠망치 같은 걸 만들 수 있나?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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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인가? 근데 대장장이는 아까 만나고 오라 했는데 그런 것도 돼요? 마인크래프트는 그런 것도 되나보지? 이 게임은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본 사람도 없고 지금 전부 다 모르지 않나요? 정보를? 제 주위에서는 제가 아는 BJ분들 중에서도 이 게임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있잖아 쇠를 좀 얻어봤으니까 아 나 좀 비키라 저 피라미드가 있는데? 무슨 테이블이 보여요 아 이게 그 여리사구나 유령이래요 으응 벽돌졸이래 벽돌졸이래 야야야야야야야들 색깔이 달라 몸이 4마리가 됐어 야 5마리가 됐어 얘들이 용보다 어렵겠는데 와 경기 진짜 안 먹는다 좋아 패턴 유도 패턴을 유도한 다음에 치는거야 더 늘어나지 마라 찍어 그렇지 정갈이 껍질이 뭘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세냐 오케이 오케이 회치웠어 요리사까지 하라고? 그래 없어다 여유 없어 아 빡쳐 아 빡쳐 요리도 만드는거죠 이걸 가자 가자 식당을 만들어야겠어 아 저 피라미도 굉장히 거슬리는데 좋아 사라워의 저주든 뭐든 맞으러 갑시다 좋아 죽기야겠어? 뭐야 시작부터 왜 이래 소리가 시작부터 왜 이래 소리가 뭐 한마리도 안나오는데 밥부터 먹자 응? 뭐가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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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이 사람도 뭐야 어 어 어? 어? 어 얘들 뭐하는거죠? 악마 숭배 아니야? 사람 많네 어 실수로라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난 이미 뽀사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알았어 이런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거에 기대는거에요 이러이씨 이러이씨 으어 야야야 아 근데 이게 지금 돌 망치가지고는 안되나보네 들어가라 따라가 너희들의 유지 내가 이어가주겠어 에라잇 흐흐흣 에허아 열받아 천장이 있으면 안되나봐 밖에서 난리가 났어 지금 아니 좀 그만 좀 오라고 너무 돌아가니 괜찮다 와 뭘로 만들었길래 그렇게 단단합니까 상처를 끌어야돼 모래 넣고 어차피 저것도 그래 벽돌 조리더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철개 있어야 되고 요리용 모닥불 모닥불 철개 과연 쇳덩어리로 뭘 만들 수 있을까 나무문 꽃샵 검보관대 갑옷보관대 쇠검 쇠방패 이런걸 주라고 걸어둬서 어디다 쓰라고 도 아 열받아 복찬것들 도움이 안돼 자, 벽돌조리대 자, 이걸 어디다가 두느냐인데 이 집은 너무 작아 어?! 야, 경비원! 일해! 안 되겠다 만들어야 될 때가 왔어 조리실을 만들 때가 왔어! 내가 너희들 멋있게 만들어줄게 에이, 여기 아니잖아 지하로 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? 어? 야, 나타나든가 말든가 아, 찹 못 들어올텐데 뭐 그거야 안되잖아 스켈레토린거 나와말이고 알아서 죽을텐데 뭐 무시해도 돼 자, 계단 얼마나 친절합니까 내가? 와, 쩐다!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리실로 만들어야겠어 아니야, 아니야 내가 쟤들 내가 쟤들 입구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몸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지 요즘 건물 다 이렇지 않나? 문 열면 기이잖아